안녕하세요. 한국 축구대표팀 제강희 감독입니다. 해외에 있는 선수들하고 국내에 있는 선수들하고 총망라에서 6월 최종 예선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선수들을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수들하고 국내에 있는 선수들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수들하고 국내에 있는 선수들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런 데에 나와보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꿈나무들이나 어린이들 경계하는 모습이나 보면 너무나 좋죠. 즐겁고. 과거 생각도 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재산이니까 이런 어린이 축구 교실이나 이런 2소년 축구가 많이 활성화되어야만 한국 축구가 강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에서 보면 13세 이전, 15세 이전까지는 거의 축구를 즐기고 본인들이 재미나서 즐기면서 축구를 하면서 지금은 아무래도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쿠웨이트전이 끝나고 많은 팬들이나 지인들한테 구박도 듣고 제발 좀 웃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고 또 전반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의도했던 바대로 경기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 인터뷰 중에 세 번째 골이 들어가면 내가 웃으려고 그랬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월드컵을 우리가 진출을 확정짓기 전에는 그렇게 표정 변화가 계속 없을 것 같은데요. 닫공, 닫히고 공격이라는 뭐 사실 이제 우리 팬들이 2009년도 첫 우승일 때부터 닫공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홈팀이 어떻게 경기를 해야 되는가 또 홈에서는 어떤 팀을 상대로도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이 팬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2011년도에는 우승도 했지만은 그런 이제 공격축구를 하면서 많은 팬들한테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K리그나 팀에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은 공격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은 대표팀은 결승전 같이 아니면 최종 예선이 한골 승부 같은 단판 승부 같은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격적인 모습도 좋지만은 전체적인 밸런스, 수비 조직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대표팀은 이제 짧은 기간에 경기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성격상 이제 그 공격적인 그런 전술이나 모습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라즐 월드컵 최종 예선에 제출했습니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선수들이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한국 축구 화이팅!